3차차차차 3차차차 3차차차 3차로 4차차차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미안해 아구 4차차차 4차차차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네 괜찮으세요? 고마워요 괜찮으세요? 네 다리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진짜요? 네 바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진짜요? 고마워 얘들아 어떡해 지금 너무 바빴던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아니에요 학원이 있었지만 괜찮아요 진짜? 학원 가는 중이신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 뱃속에 애기가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괜찮으세요? 네 괜찮습니다 애기가 이거 뱃속에 애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애기 남자예요? 여자예요? 여자예요 여자예요 귀엽겠다 이름이 초롱이에요 초롱이요?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통통이 아니에요? 통통이? 왜 통통이에요? 몰라요 통통이도 너무 예쁘다 근데 애기는 초롱이에요 동생 있어요? 너 있냐? 전 막내여요 막내여요 저도 막내여요 아 있어요? 그런 동생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아이고 애기는 몇 살이에요? 애기요? 애기 아직 한 살이 안 됐고 7개월 됐어요 네 어디까지 가볼까요? 이모 저기에서 이렇게 꺾으면 괜찮을까요? 저기서는 초롱이에요 응 아 진짜요? 이모가 지금 빠르게 못 가서 조금만 같이 갈 수 있을까요?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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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응 바쁜데 이모 왜 도와주는 거예요? 아 여기 왠지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서요? 네 고마워요 저도 아침 집 가는 데는 땅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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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서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애기들이 너무 귀여웠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참신한 멘트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2030 남성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남성용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이 좀 세고 인위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향수를 쓰는 남성분들한테는 오히려 향이 너무 세서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향수는 비누 향을 품고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포근함을 품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정가는 36,000원인데 저희 스토어에 오시면 무려 26,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비스로 샘플 향 두 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향수가 필요하신 남성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더퍼퓸 향수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